이 글에서는 긍정적인 자존감을 심어주는 습관들을 알아보자. 자존감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주제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존중할수록 내 삶의 질도 높아진다. 나이, 생각과 감정이 신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스스로에 대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삶을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해 건강한 식단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가, 스스로를 좋아하는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거나 대답을 할 수 없었다면, 아래에 소개하는 습관들을 들이면서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자. 내 안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자 대부분의 낮은 자존감은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소리로부터 나온다. 온 세상이 나의 어떤 성질에 대해 비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존재에 대해 내가 편안하다면 그 아무것도 날 막을 순 없다. 반대로 내 안에서 비난과 장애물이 생겨날 때가 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여부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친절한 사람일지 몰라도 항상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내면의 목소리를 침묵시킨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난 못 생겼어. 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이야. 아무도 날 좋아해 주지 않을 거야. 내면의 목소리는 생각할 사이도 없이 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를 없앤다는 건 쉬운 과정이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와 대화하는 법을 알아가고 이 긍정적인 습관들이 자기 반성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는 점이다. 타인의 인정을 기다리지 말자. 여러분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당연히 여러분은 가족과 친구들이 날 인정해줬으면 한다. 하지만 그들이 인정 여부에 나의 행복을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토대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은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걸어갈지라도 말이다. 그래도 괜찮다. 인간으로 성장하는 부분일 뿐이다.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은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하는 것이다. 운동 꾸준한 운동은 긍정적인 자, 종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생성되어 만족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몸을 가지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하지만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운동을 그만두기 어려워질 것이다. 신체 활동에 익숙하지 않다면 천천히 운동을 시작하길 권장한다. 매일 30분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만 처음 몇 주는 10에서 15분으로 시작하도록 하자.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에게 큰 약점이나 단점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마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나의 성격, 나의 자질, 나의 흠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다. 가끔은 완벽하지 못한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난 왜 뚱뚱하지? 내 직장은 정말 싫어 등 내 삶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걱정하기보다는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보는 건 어떨까? 내 자존, 감은 내 스스로 일어서서 가족과 친구, 내 인생에서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해 감사를 느낄 때 성장하기 시작한다. 가끔은 단순히 관점을 바꿔보는 것도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사회적인 사람이 되자 탄탄한 사회적 기반을 통해 지지를 받는 것은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날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 삶은 더욱 안전해지고 자신감도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기관들의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있는가? 시간을 들여 소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평생의 남을 소중한 기억들을 공유해보자. 긍정적인 사람들,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자. 부정적인 비판과 해로운 관계는 내 자존감을 해치는 주요 요소이다. 나의 장점과 가치들의 목록을 만들어보자. 스스로에게 관대하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스스로를 사랑으로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내 자존감은 성장한다. 내가 자랑할 만한 장점들의 목록을 만들면서 긍정적인 자존감을 키워보자. 처음은 누구나 다 힘들다.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그들과 진솔한 대화를 하고 나면 무엇이 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목록을 살펴보고 새로운 장점이 생각나면 바로 목록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 매일 아침 목록을 읽어보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나를 청하는 모든 특징들은 중요하니까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말자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흠이 있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는 비결은 흠이 있는 내 성격마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쁜 점을 없애려고 하다 보면 불행해질 뿐이다. 단점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봐 나보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 관점은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를 발전시키지도 못한다. 가장 좋은 것은 나의 단점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자존감을 길러주는 습관들을 실천해보자. 인생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쉽지 않다면 바꾸고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된다. 그 노력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건강한 지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